이거 하자! 1, 2, 3 그... 그 31 게임 있잖아. 하자! 한 번 해보자! 게임을 해볼 줄 알아요. 한 번 해보자. 시, 시, 시작! 1, 2, 3, 4, 5, 6! 김선영 씨 저런 번씩 처음이네요. 13! 14 15, 16, 17 끝까지 들어. 18, 19, 20 20, 21! 22 23! 됐다, 됐다. 그걸 왜 이렇게 하면 어떡해? 23, 24, 25 해야지. 아니요, 이거 굴렀어, 안 돼? 했어! 오빠 해야지. 24, 25, 26. 그래. 27! 28! 28! 아, 그럼 말을 해줬어. 애써 잘 되었지. 아니요. 아, 이제 걸린 거예요? 네, 걸린 거예요. 뽀뽀해, 뽀뽀해. 이거 넣으면 미스 끝도 없어. 아니요, 왜 했잖아, 지금 게임. 오빠 지금 게임을 못 하시면 안 한 거예요, 우리 지금. 나는 거기를... 갈 거야. 아, 게임 열심히 했는데 그럼 해야지. 그쵸. 아니, 근데 내가 방금 봤는데 진영 씨는 아무 말도 안 한다? 그래. 지금 진영 씨가 아까 숫자 일부러 하나만 두고.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, 그게 아니에요. 아, 미안해. 진짜 나치겠네. 아니, 그 게임 모를 수 없잖아요. 아니, 그 게임 멀틈적으로 안 들어와서 아, 누가 보면 한 장 한 장. 뽀뽀해, 뽀뽀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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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뭐야. 뽀뽀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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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한 거예요, 지금? 손 인사한 거예요.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억지로 누가 뒤에서 등 떠민다거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보다 단 둘이 있을 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또 다른 이유와 함께 Jeff어서도tor. 오클라ав스